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진혁 씨랑 김우석 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업텐션이 활동이 8인조로 될지 9인조로 될지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서로 어떤 이야기 컴백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컴백을 앞두고 한 얘기는요 프로듀스 X101이 끝난 후에 저희는 대부분 이 앨범의 작업이 다 거의 끝마친 상태여서요 이번 활동에서는 같이 활동을 못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서 그거는 이제 개인활동과 업텐션 8인체제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서로 모니터도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숙소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활동 계획은 따로는 없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든 진혁이랑 요석이 둘 다 너무 활동을 중저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합계획이 시장시장하면서 서로 화이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우석이와 진혁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명이나 빈자리가 부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자리를 더 채우고자 더 열심히 안무에 좀 더 집중도 하고 노래나 랩 같은 거에서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8인체제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혁이는 일단 솔로 활동 예정이지만 아직 합류는 언제쯤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혁이의 빈자리를 채우고자